종교개혁과 가스텔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산소문화 CCM도 없었을 거란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정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루터는 사실 음악, 자기 스스로도 노래를 참 잘하던 사람이에요 미성의 테네톤을 가지고 있었고 뉴트라고 하는 기타 같은 것인데요 뉴트를 연주를 아주 잘했고 학창 시절에는 그것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작사, 작곡에도 굉장히 능했는데 지금 루터의 찬송가들이 꽤 많이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내주는 강한 송이요 내주는 강한 송이 이 곡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한 것이라고요? 그 오래전 찬양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네요 음악도 루터가 없었으면 CCM이 없었겠네요 그렇죠 루터의 도시를 다녀오셨는데 여러 도시들 중에서 바흐와 관계되어 있는 도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도시인가요?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이젠하흐는 루터가 대학에 가기 직전에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는 중고등급 통합 과정인데요 이곳에 다니게 되는데 루터가 1546년도에 죽고 139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도시에서 네, 그 도시에서 태어나고 또 바흐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루터파 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았고요 바흐랑 루터가 또 이런 인연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실 바흐를 가톨릭 신자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개신교인이었군요 네, 아주 철저한 개신교인이었습니다 바흐가 작곡한 그 수많은 법들도 사실은 모두 개신교의 음악들인 거죠 다음 주부터 방송될 종교개혁 500주년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루터루드의 주인공 최주호 목사님 그리고 제이미 스톤즈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쓰는 루터루드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수고하십니다 13일 첫 방송 된다고 들었는데 짧게 좀 만나보고 싶어요 열흘 정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갑자기 저한테 섭외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간달프 역할을 좀 해달라고 간달프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데 간달프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를 납치해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12명의 스태프들하고 출연자 4명하고 같이 먹고 자고 또 움직이면서 살 부대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왔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이 다시 쓰는 루터루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도시대를 다니면서 삶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제이미 스톤즈 씨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나온 곡도 있다면서요 네, 네 그 십자가에 숨겨진 빛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요 제 삶이 혼돈의 숲이었는데 이번 다큐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숨겨진 빛을 발견한 것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래로 녹여봤습니다 아직 음원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들려주실 수 있죠? 네, 근데 최주원 목사님께서 노래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목사님은 노래 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건 비밀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너무 종교교역에 관심이 없었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신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종교교역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믿는 이 신앙 개신교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남탓이라고 싶네요 남탓이라고 싶네요 sekal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